지금 너무 예뻐요. 네 지금 하리 패션쇼 가려고 비행기 탔습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자려고 오늘 입으로 많이 앉았어요. 그래서 잘 자고 도착해서 키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루이비 동 동부 왔습니다. 동부 처음 와봐요. 지금 피팅하러 가요. 내일 쇼를 위해서. 지금 너무 예뻐요. 지금은 밤에 9시인데 아직 해가 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3벌 준비를 했는데 아직 밤맨 전이라서 지금은 아마 제가 처음 입어둔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입어서 느낌 하나보겠습니다. inside my presents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발인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까 들었는데 세계 30명 파괴가 없는데 진짜 너무 영광스럽게 받아서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기분 좋네요. 지금은 피티를 하고 밥 먹고 포탈 가서 술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조금씩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맛있겠습니다. 잘 먹고 내일 내일은 하겠습니다. 이제 해맹 거의 끝났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해맹 1차로 끝나고요. 이제 촬영하러 갑니다. 이제 촬영하러 갑니다. 이제 촬영하러 갑니다. 이제 촬영하러 갑니다. 너무 맛있어. 차례들 만났네요. 송국어 이름으로 셔바 라고 물었어요. 네. 정말 늘 진짜 갈 때마다 너무 설레고 너무 설렙니다. 오늘도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쇼를 할지 너무 기대해도 되고요. 재미있게 놀고 오겠습니다. 오늘 제 의상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et's go. Go, Go, Go! And just one more Your hands are open, let's go! 지금 파리 쇼 끝나고 비행기 탔습니다. 이번 쇼 정말 재밌게 하고 왔어요. 다음에도 기회 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리에서 진짜 많은 팬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거기 멀리에서 저를 응원을 해주고 있고 사랑해주고 계시고 다음에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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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